컴퓨터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놓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첫 번째, 빨라집니다. 두 번째, 싸집니다. 세 번째, 작아집니다. 이런 요소들이 일정한 수준에 다다랐을 때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는 큰 희망과 충격 속에서 급변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볼까요? 여기 전구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책가방만 하고 가격이 100만원이면 컴퓨터를 전구 안에 내장할 수 있을까요? 안 넣겠죠. 그런데 컴퓨터가 싸지다가 드디어 5천원짜리 컴퓨터가 나오고 그 크기가 손톱만해진다면 전구의 컴퓨터를 내장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전구의 컴퓨터를 내장할 수 있다면 그 컴퓨터에 자바를 깔고 거기에 우리가 만든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실행하면 단순한 전기 제품이었던 전구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되는 소위 프로그래머블한 스마트 전구가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된다라는 뜻에서 사물인터넷, 줄여서 IoT라고 부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자바를 이용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치는 라즈베리파이라는 건데요.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하고요. 윈도우나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본질적으로는 평범한 컴퓨터입니다. 다만 저렴하고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훨씬 싸고 훨씬 작은 장치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라즈베리파이는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사물인터넷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치에는 GPIO라고 부르는 핀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는 자바를 이용해서 라즈베리파이에게 몇 번 피네, 전기를 흐르게 해!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볼까요? 이것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원하는 시간에 화분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집에 있는 전구에 불을 켤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물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자동화된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은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가장 단순한 일을 해볼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LED 전구에 불을 켜보는 거예요. 단순히 불을 켜는 게 아니라 헬로우를 모스 부어로 켜볼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라즈베리파이에 전기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한 상태예요. 그리고 모니터도 이렇게 꽂아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라즈베리파이의 화면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자바로 코딩을 쭉 하고 그 코드를 실행을 하면 제가 원하는 GPIO라고 하는 저 핀의 전기가 흐르면서 저 LED에 불이 켜지게 될 겁니다. 자, 같이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라즈베리파이의 화면입니다. 저는 라즈베리파이라는 그 컴퓨터 안에 hello world.raz이베리파이.pi.java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파일에 있는 내용 당연히 우리 자바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바의 코드는 모르지만 제 한국말은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의 취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pin high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GPIO라고 하는 그 핀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그 전기가 흘러요. 어떻게 돼요? LED가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slip short interval이라고 되어 있고 short interval은 200이거든요. 즉 0.2초만큼 불이 켜진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0.2초가 지난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얘는 전기가 끊겨요. 그럼 불이 꺼질 겁니다. 즉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모스 기호의 H라고 하는 텍스트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E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기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그 다음 L, L, O 해서 모스 기호를 LED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짠 이 코드를 실행을 좀 시킬 건데 여러분이 Eclipse를 깔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제가 Eclipse가 아니라 Java를 직접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를 통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화면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우리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제가 만든 이 Hello World 라즈베리파이 자바라는 파일이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컴파일된 결과를 실행하는 코드가 실행하는 명령이 이만큼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국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이제 컴파일이 되고요. 컴파일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만든 Hello World 라즈베리파이라는 저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라즈베리파이의 GPIO로 전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Hello World를 못쓰기어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요. 우리는 매우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만 우리에겐 상상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상상해보시면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작업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작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적은 지식, 적은 노력, 적은 비용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런 공부를 시작한 여러분은 큰 행운을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바를 공부해봅시다. 그 거대한 가능성의 문에 들어오신 것 축하드립니다.